내 생일 자 다음주에 있을 월말평가가 미뤄졌어 그래서 날짜가 다시 잡히는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잠깐만 시범 조교 앞으로 앞으로? 응 누나 시범 조교 앞으로 왜? 자 얘들아 오늘은 커플끼리 할 수 있는 안무를 몇가지 걸어쳐줄게 일단 짝을 잡은 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흘리세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손을 자 난 그냥 있어 나 차라리 그냥 막 혼자 하면 안될까? 아니 근데 어떻게 하지 마세요 자기 어디 보면 고장 났어? 내가 초쟁이 어색해 보여? 그렇다고 뭐 잘 받고 어색해 죽겠네 나 재밌나봐 어쩔 수 없지 뭐 맞아 이거? 따라해보세요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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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모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아니고 왕모라고 했지 이제 선녀씨 옆에는 얼씬도 못하겠지? 시범 조교 연습실로 가자 뭐야 나 춤 못 춰 아 빨리 얘들 기다린단 말이야 아 알았어 끝나면 내가 맛있는 거 하실 때 가자 그냥 말할 때 이상하네 왕모님이 안 통해졌나 여보세요 왕모님 이준이가 끄덕도 안 아는데요? 분명히 알아듣게 말했는데 또 그런단 말이지 알았어 다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아 다리해 봐 가자 맛있는 거 쓴다니까 안돼 나 지금 등짝 아파 죽겠다 가자 그래도 너 엄마한테 이번에 또 걸리면 등짝이 아주 뚫어질 거야 너 주문하는 꼴 보고 싶어? 빨리 가 알았어 나 눈 아픈 거 싫어 갈게 아유 착해 아니 이준지 등짝을 뚫어놔야지 왜 선녀씨 등짝을 선녀씨 미안해요 미안 근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? 정 실장은 생각보다 겁이 많아서 면마다니까 똑 떨어져 나갔어 근데 이준 그 녀석이 아주 골치가 아파 어떤 말씀하셔도 안 통해요 선녀인 것도 알고요 천발도 안 무서워요 하 이런 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체와는 짝이 있어 결혼할 사람 에이 거짓말이죠? 안 통한다니까요 진짜야 누군데요? 말해도 되겠나? 사실은 니네 사장 차세주 그래서 이준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? 뭐가 그렇게 궁금해? 아니 저도 대비를 해야죠 사장님 뭘 대비해? 아 혹시나 왕모님 선에서 안 되면은 전화도 나서서 떼어내야 되니까 누가 내가 해 나 오늘 약입니까 오늘도 잘 가주셔야 돼 응 조심조심 가져도 돼 장 실장님 오늘 연습생들 있잖아요 직장표 이거 먼저 퇴근할게요 뭐야? 나 피하시는 건가?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 빵 좀 드세요 아이고 아뇨 아뇨 대하스 그라고 나 저 앞으로 짜장면도 혼자 먹을 테니까 그리 알더라구이